용두 어린이 영어 도서관이 2020년 봄학기 문화강좌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3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12주간의 과정으로 영어책 읽고 토론하기, 영어 독서능력 향상시키기, 영어 동화 읽고 독후활동하기, 엄마와 함께하는 영어 스토리텔링 등의 수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연령에 맞는 수업이 준비되어 있으며, 1인당 한 강좌만 신청 가능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는 이달 15일까지 도서관 홈페이지로 온라인 접수하면 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